Hello everyone, welcome to the orientation of the course. 어휘드루와 OT 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어휘드루와 다이어 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다이어 때문에 정말 힘든 친구들 많이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특별히 다이어 편을 따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됐고요. 자 먼저 이 다이어라고 하면 사전적으로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다이어라고 부르지. 근데 이제 영어에서의 다이어라는 거는 예를 들어 기출문장에서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빈출 단어들이 있거든요. 자 우리 빈출 다이어 중에 reserve라는 단어 보통은 예약하다라고 알고 있을 텐데 얘를 지금 여기에서 예약하다라고 해석했으면 정말 외계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reserve는 여기서 우리 신중한 약간 과묵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됐거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이 들지 않니? reserve라는 단어에 예약하다 신중한 이 두 가지에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뿐만 아니라 얘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뜻 다섯 개 정도에 꼭 알아야 되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암기하는 게 너무 연관성이 없는 것들을 어떻게 암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단어들 정말 그 핵심 이미지만 알고 있으면 그 연관성 없었던 단어들이 어느 순간 하나로 이렇게 묶일 수 있는 이런 경험 선생님이 해드릴 거예요. 되게 신기할 수 있어. 아 얘네들이 결국에는 다 같은 뿌리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런 의미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이미지화로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시 하나만 더 들어보면요. 여기 drive라는 단어가 운전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그게 운전이라고 하면 또 외계어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여기서의 drive는 우리 추진력,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 욕구 이런 뜻도 있죠. drive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뜻이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이 운전하다랑 욕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들잖아. 얘가 갖고 있는 핵심 뜻을 알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선생님이 다 이해를 해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이 핵심 이미지라는 거를 그냥 얘들아 이미지 뭐를 떠올려봐. 그러니까 막 상상을 요구해. 그러면 이제 혼자 떠올려야 되잖아. 근데 그것도 내가 수고를 덜어줘야겠다. 그래서 실제 수업 시간에서는 이렇게 이미지를 제가 정말 딱 최적화된 이미지로 가지고 와서 각각의 단어들을 시각화시켜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other라는 단어는 원래 홀수라는 뜻이 있죠. 근데 사전에 치면 남는, 뭔가 이렇게 남는이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 가망성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이상하거나 특이하거나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된단 말이지. 연관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 단어는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홀수라는 단어는 일단은 짝이 맞지 않는 거거든. 짝수의 반대말이니까요. 그래서 짝이 맞지 않는 불안전한 상태이다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발들이 짝이 맞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연상 지을 수 있게 아주 적절한 이미지들을 다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기출 문장도 같이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1강에서 조금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고요. 2강에서 나오게 될 단어도 하나 소개를 미리 좀 해드리면 우리 register. 원래는 뭐 등록하다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디 신청하고 등록하고 이럴 때 쓰는 표현인데 올해 들어서 register가 인식되다라는 뜻으로만 모의고사에 두 번이나 등장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 register가 인식되다가 있어? 근데 이게 등록하다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좀 연관성이 안 지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미지로 한눈에 아, 이래서 뭔가 연관이 있다라는 거구나. 바로 알아볼 수 있게끔 선생님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각각의 단어들 정말 적절한 이미지화를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다 손수 한 땀 한 땀 다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공들여서 만든 컨텐츠니까요. 아마 이거 보면은 아, 이게 내가 정작 기출 문장에서 해석할 때는 뜻이 너무 많아서 항상 뭉개면서 해석하거나 대충 에어 하고 이렇게 넘어간다거나 되게 애매하게 걸리적거렸던 그런 다이어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진짜 하게 될 거야. 이거는 실제로 우리 선생님 조교랑 우리 뭐 PD분들도 그렇고요. 그렇게 피드백을 주셨어요. 선생님 진짜 되게 쉽게 하시네요.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으니까 우리 친구들도 많이 좋아해줄 거라 생각이 들고 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선생님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수강 대상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한 단어에 여러 뜻을 암기하는 게 너무 힘들다. 사전에 쳤는데 일단 제일 좋은 건 뭐야? 깔끔하게 하나의 뜻이 딱 나오는 게 제일 좋죠. 선생님도 그래요. 그러니까 다 나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전에 쳤는데 뜻이 여러 개 나오면 일단은 보기가 싫잖아. 그래서 다 닫아버리고 싶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괜찮다. 선생님이 그것들을 다 이렇게 한 대 묶어가지고 핵심 이미지로 알려줄게. 라는 강좌가 되니까 우리 이런 친구들 추천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내가 뜻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석을 했더니 외계어처럼 해석이 되더라. 이거는 그 다이어들 중에 그래도 한두 개 정도의 뜻은 아는 거야. 근데 그 한두 개 정도의 뜻을 알면 이 강좌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핵심 이미지를 통해서 그 알고 있는 뜻이랑 새롭게 암기할 뜻을 연결 지어줄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학교 내신에는요. 다이어를 관련해서 출제가 많이 됩니다. 하는 학교들이 있어. 예를 들면 본문에 밑줄 친 단어랑 똑같은 쓰임으로 쓰인 단어 다이어를 고르시오.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아, 선생님 진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너무 싫어요. 이런 친구들도 지금 이 강좌에서는 다이어 중에서도 우리 고 1, 2 학평부터 내신 그리고 수능 때까지 정말 초초초초초 빈출되는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 우리 친구들이 수능 보는 그날까지도 애매하게 해석하면서 가는 경우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만 선생님이 선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빨리 해주시면 나중에 수능에서도 계속 도움받을 수 있는 단어들이니까요. 자, 우리 3번에 해당하는 친구들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 4번은요. 아주 짧고 컴팩트하다. 지금 강좌 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6강으로 구성을 해놨거든요. 근데 사실 보통 선생님 어휘 강좌들은 기본적으로 좀 볼륨이 있지 않나요? 맞지.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친구들도 있겠죠. 같이 암기를 해나가는 근데 이 강좌는 그렇게 구성이 된 강좌는 아니에요. 내가 혼자 공부를 하다가 딱 막히는 지점이 있잖아. 아,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나 다이어는 진짜 못하겠다. 이렇게 딱 막히는 그 부분만 선생님이 딱 긁어주기 위해서 만든 강좌이기 때문에 정말 컴팩트하게 그리고 얻어갈 것들은 딱 얻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6강만으로 짧지만 얻어갈 것들은 풍부하게 준비를 했다라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를 드렸듯이 우리 선별된 단어들 다이어들이 정말 빈출되는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안에서 또 핵심적인 어떤 뭐 이미지나 어근이나 이런 걸 통해 파생이 가능한 단어들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또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 짧지만 이 강좌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얻어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풍부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아, 이 강좌 이것만으로도 정말 그동안 이렇게 좀 해석을 뭉개면서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아주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라 그렇게 선생님이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까지 OT 마무리 짓고요. 우리 바로 1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